이번엔 귀엽지만 제 귀엽지만 재밌는 게임이에요 라이브를 하고 싶어서 한국에 있을때부터 계속 찾아왔구요 무슨 게임을 하면 좋을까 여러가지를 잘 찾아봐가지고 이 게임이 재밌다고 하길래 이런 정신에 그치 원래 전 게임 이런 정신에 일어나자마자 하니까 이런 정신에 할만한 게임은 아니긴 해요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고 회사분들과 이렇게 좋은 회의를 통해 왜 이렇게 춥냐 잠시만요 24도인데 죽네 아 그래도 게임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해외를 나오게 되면 꼭 그전에도 항상 브이앱 아니 브이앱이 아니지 위버스라이브 위버스라이브를 하고 싶었는데 스케줄하고 잘 맞지 않아가지고 몇번 킬라다가 무산됐었고 그래도 이제 해외 나왔으니까 그래도 그냥 알려드려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또 위버스라이브를 켜게 됐고 뭐 킨김에 그래도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말만 하는 것보다는 게임도 같이 하면서 같이 하는거 아니고 사실 저 혼자 하는거긴 한데 게임도 하면서 이렇게 여러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게임하고 싶어서 킹은 아니구요 네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또 킹우니까 제가 좀 컨디션이 많이 안좋아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나오나 이런게 뭐 이런게 게임이구요 시프트 오버 엔터 뭐야 이게 움직이는거고 RE 리스타터입니다 이러면 죽어요 저도 왜 죽는지는 모르겠는데 죽어요 아 아 왜 이렇게 폭탄 같은거에 박으면 죽나봐요 저도 아직 안해봤어요 모임 점프대 점.. 점.. 점퍼 하라고 있는거 아니야? 왜 죽음? 어 아 뭐해 이게 뭐야 흐흐흫 뭐해 어 흐흐흫 흐흐흐흫 뭐 일단 흐흫 이런식인가봐요 아 쟤를 피해야되나 보다 아니 자 하겠습니다 보수니까요 이렇게 피하면 되는거 아니야 어이 잘한다 어 뭐야 어 다행히 여기 시작하네 어 뭐야 아 잘 되는구나 어 뭐야 어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이 정도 실력까지는 아닌데 그 으 으 야 뭐야 왜 이 놈이야 왜 도망치지 어 발판이 도망 화면을 치네 응 어 발판이 도망쳤었지 그러면 뭐 어떻게 가라는거야 어이씨 어 뭐야 이거 참 신기한 게임이네 야 이거 달리기 없나 뭐하고 이거 어떡해 옆 어 어이가 없네 참 왜 막 깨려고 그러네 이야 아 그래 아 그래 이렇게 하는거지 뭔가 있었을거야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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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끄럽다 진짜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하하하하하하